네, 뉴스테이블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리뷰 형식으로 앞서 두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정확히 평가를 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 기자 그대로 있고요. 강름대 정치외교학과 조재욱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창원 기자부터 물어볼게요. 계셨으니까 두 국회의원 의견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느꼈을 때지만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리잖아요. 사실 이게 정치권뿐 아니라 노동계, 경제 모든 분야에서 지금 극과 극으로 대립하면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먼저 좀 인식을 하고 과연 소통이나 또 협치가 무엇인지 이번에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으로도 내로남불이다. 공수교대맘은 내로남불이다. 그리고 낮에 싸웠더라도 식사 자리라도 만들어서 협치를 해야지 하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야당 대표와 전혀 만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분도 계시고 대통령 1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전정부 탓을 하고 있는 게 국민으로서 이 정부는 믿음이 안 갑니다라고 8134번님께서도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교수님은 바깥에서 들으셨죠? 네. 어떻게 관전평을 해 주신다면요? 저는 솔직히 최용두 의원 발언에 굉장히 좀 놀랐어요. 어떤 거에 놀랐어요? 제가 이제 예상한 거는 최용두 의원은 여당 소속 의원이니까 공적인 면을 좀 부각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로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리고 실망스러운 면도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오히려 1년을 찬양할 줄 알았는데 이런 걸 시인하는 게 좀 놀랐고 그래서 본인이 위기로부터 탈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는 것도 있었고 최용두 의원이요? 네. 그러니까 두릉술하게 일반 논적 이야기를 하면서 위기나 권으로부터 탈피하려는 그런 모습도 보인 것 같고 또 반면에 이제 민웅철 의원은 예상대로 야당 소속 의원이니까 과적이면 또 부족하면 실망스러우면을 지적하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고 이건 이제 우리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저는 이제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비판만 하지 말고 야당이 제일 야당이 민주당이 좀 대안까지 제시를 했으면 우리 여러 현안을 좀 논했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홍준표 대구시장도 만났는데 중앙당이 원로시니까 좀 얘기 좀 해달라 조언 좀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해족시키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던데 참 이게 대통령 취임 1년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저희가 이런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들인 것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국민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짓고 싶은 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게 지방시대였잖아요. 지역균형발전이었는데 사실상 지금껏 추진했던 여러 정책을 보면 수도권의 반도체 악화의 정원을 늘린다든지 수도권의 규제를 대폭 푼다든지 지방시대가 사실 말만 지방시대고 거의 소멸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역소멸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이 정부의 우리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지 다시 한번 좀 재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천의 우주항공청 한다니까 그리고 창호국가산단도 지정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좀 화끈하게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화끈하게 해줘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볼 때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배우가는 자리가 아니다 말이에요. 자꾸 정치 아마추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왕 대통령이 됐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다음에 밤새 노력을 해서라도 성과를 내놓아야 되는 게 대통령 자리거든요.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그런 게 1년 동안에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게 너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신인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제가 오프닝 때도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다. 그런데 이제 좀 우려하는 대목들이 여러 가지 늘어나고 있는 게 또 아쉽습니다. 특히 대통령 화법 가지고도 얘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뭐 일하는 저기다. 아랍에미리트 가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너무 많아서요. 날리면 이런 얘기도 있었고. 구시하문이란 말이 있어요. 말 속에서 하가 일어난다는 말이 있거든요. 조심해. 그리고 도어 스태핑도 저는 시도로서는 너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했던 대통령이 없지 않았습니까?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생략했잖아요. 아마 이명박 대통령 이후 처음인 것 같은데 이번에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유튜브로 대통령의 약속이라는 8편이었나요? 그 특집 영상 올렸던데요? 영상 공개했죠.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는 사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할 수는 없잖아요. 좀 불편한 질문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생략하면서 내가 홍보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 이걸 과연 소통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 따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그 영상? 아니요. 그까지 보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안 보셔도 왠지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러니까 본인의 잘한 점을 부각시키려고만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시인도 좀 하고 반성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이러한 대안을 내놓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 국민들과 소통인데 그런 게 없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경남대 조재욱 교수와 또 경남 도민일보 이창환 기자 오늘은 뉴스테이블을 저희가 뒤쪽으로 밀어가지고 리뷰 형식으로 평가를 해봤었는데 피디님께서 10분 정도 유튜브로 연장 방송하면 어떻겠냐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두 분 다 괜찮으십니까? 안 바쁘십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10분 정도 엠키타카 통해서 연장 방송을 하겠고 윤석열 대통령의 잘한 점 그리고 또 이 부분은 너무나 아쉽다. 이건 못했다. 이런 점도 저희가 10분 정도 두 분을 통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들려주다 해서 확인하신 대로 오늘 유권자의 날인데요.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원했던 1년이든 원하지 않았던 1년이든 모두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한 해였습니다. 1년 너무 빠른데 우리 대통령이 더 오래 해야 하는데 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야 아직 4년이 남았어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만큼 이제 한 표의 가치가 모두에게 중하고 앞으로의 또 대가가 이어질 텐데 빛바랜 선택이 되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 뉴스파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연장 방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연장 방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또 저희 스태프분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는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준비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좀 부담이 많이 되고요. 부담을 좀 내려놓는 연장 방송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도 억지로 더 표준어나 서울만 쓰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 뭐 잘했습니까? 잘한 게 있으면 좋은데 그래도 하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좀 생각을 해봐도 잘한 게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 최웅도 의원의 표정에서 제가 읽히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이제 좀 성과를 내놓는 게 이제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의당에서 보면 외교권 같아요. 일본 방문하고 나서 좋은 성과 있었다. 기지사 총력하고 나서 나름 성과 있었다. 그러니까 역대 이런 외교에서 급격한 변화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 가서 우리가 또 핵 얻어오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MBC 여론조사 보면 이게 오히려 박빙 수준에 잘하고 못하고가 아까 여론조사 나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인들은 잘했다고 내놓은 게 박빙 수준에 놓으면 이게 뭐 잘한 게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박빙 수준은 우리는 원했는데 그걸 진짜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잘한 거는 월등하게 잘했다는 그런 지표를 내놓아야 되는데 박빙을 유지했다는 것에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러면 박미하고 난 다음에 본인의 지지율이 반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안 나오잖아요. 오늘 경실련에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1년 평가를 실시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각 증거마다 매 1년 차에 평가를 하는데 100점 만점이 21점 나왔습니다. 21점이요? 네. 물론 21세기랑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F 수준은 아니라고 내가 받게 쓰는데 100점 만점 21점은 구제 점수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21점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정답이네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거 비교하는 것도 좀 그렇는데 그래도 유튜브 방송이니까 73점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권 초기에는 대체적으로 국민들이 우리 유권자들이 정부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게 일반적으로 봐야 하는 사실입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좀 상승하면서 한번 고점을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대 정권 보면 다 정권 초기에는 그나마 지지율이 좀 나오는 편이거든요.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최영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 안 오지는 않았다면 21점. 똑같이 저조하다라고 이 정도는 21점 아니었다. 그다음 밑이 박근혜 대통령이 37점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다 정권 초기에는 50점 왔다 갔다 하는 수준까지는 나오거든요. 일을 못해도 그런데 너무나도 이게 저조하니까 그러니까 부임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지지율이 20%대까지 때로는 떨어지고 많이 올라가 봤자 30대 후반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권 운영을 비롯해 가지고 대통령의 리더십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더십 하니까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도 어떻게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날 수가 있습니까도 하시고 백반 양보해서 동맹이라는 이유로 도청은 대놓고 말은 못한다고 치더라도 반도체법, ILA법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 또 기업 총수도 갔으니까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건 왜 못했냐. 이런 식의 질문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존심도 그렇고 자부심도 많이 잃었다는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못한 거는 저도 잘한 거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잘한 것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대통령이 노래를 잘하는구나. 그런데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이 어디 가서 그렇게 노래 부른지 못 봤던 것 같고 영어도 잘했다는 평가. 영어도 잘했습니까? 그리고 정권 초기지만 한 가지 뽑자면 청와대 개방인데 너무 급하겠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냥 개방만 하고 사실 이게 정말 정권에 좀 진중하게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정권 후반기나 말기나 중반기가 돼서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행정부를 지역으로 이전시켰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박수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 갑자기 용산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저도 용산으로 간 거 어쨌든 시도도 그렇고요. 그 전 정권도 얘기는 있었다면서요. 터가 안 좋다는 말이 들리네요. 어쨌든 시도도 좋았던 것 같고 도어 스태핑도 시도는 좋았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 결과물 자체가 지금 남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추격대 정권을 보면 이 정권은 뭐다? 이게 성립이 돼요. 대부분 다. 디제이 같은 경우에는 남북관계. 노무현은 지방분권. 이명박은 사대강. 이게 잘했든 못했든 이 정권은 뭐다가 있는데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부 하면 뭐를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이미래 님이 천공이 문제라고 생각해 주셨는데. 윤석열 정권은 천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주변에서도 화두를 던지면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다 잘 알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래도 윤석열 정부에서만큼은 이거는 했다라는 거. 맨 처음에 공정의 가치를 들고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허지부진해진 거고 제대로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계속해서 실망감이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다면 대통령이 됐으면 잘 됐을 건데 약간 조금 다른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꼬는 거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말 잘 돼야겠고요. 그런데 주변에 앞서 천공도 그렇고 지금 정광훈 목사도 그렇고 뭔가 종교적 이상한 지금 국정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과 김건희 여사도 강폭 행보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주변에 맴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쉬울 뿐이고요. 지금 보면 민주당이 일을 잘한다고 평을 내리는 국민들은 잘 없다면 그럼요.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평가하는 분들이 다 민주당을 지지하고 긍정평가하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을 얻고 있는 거는 반사익 때문이거든요. 윤석열 정권이 워낙 못하다 보니까 반사익을 얻는 거고 민주당이 스스로 잘해가지고 지금 지지율을 얻는다. 이건 또 잘못된 저는 평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권 초기에 좀 너무 아쉽고 뭔가 좀 철두철미하게 준비해가지고 조금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지지율을 끌어올려야만이 개혁의 그 개혁의 드라이브에 동력이 실리는데 이게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국정 운영을 하면서 자꾸 딜레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제 연장방송 마무리할 텐데 두 분 다 한마디씩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내년 되면 총선도 있고 더 멀리 보면 이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체제로는 4년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바라는 점에서 들을 텐데 먼저 이창원 기자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웠던 개혁이 3대 개혁이 있잖아요. 노동, 교육, 연금 그런데 교육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맞추려고 하다가 논란이 일으켰고 노동 같은 경우는 이제 주 69시간 논란이 일으켰고 연금은 아직 발도 못 댔, 손도 못 댔는데 또 내년에 총선이라서 이게 과연 정부 뜻대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그러니까 약속했던 것만큼은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 좀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특히 그 사이에서 야당과도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비전으로 내세웠었는데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저는 좀 더 솔직하고 과감하게 일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보완하겠다는 이런 자세도 저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봐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만일에 기자회견을 했다면 여기를 통해서 잘못한 점도 있다. 반성하는 부분도 있다. 다시 준비하고 시작하겠다. 그런 의지도 드러내고 앞으로 국정운영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가시적 성과 어떻게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우리 국민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조금 더 기다려주는 그런 인대가 나왔을 건데 그러지 못한 게 오늘 너무나 좀 아쉽다. 국민들도 참 답답한 게 많고 그리고 또 야당과도 소통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이 답답한 혀를 뚫어줘야 되지 누가 뚫어주겠습니까? 제가 답답한 마음에 연장 방송을 했는데 앞으로도 좀 간간히 이런 또 주제에 또 다양한 내용이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만 하니까 마음이 한 게 편안합니다. 그러니까요. 다음에 편하게 파이라도 먹으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장 방송 마무리하겠고요. MK타카 계속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